오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AP 시스템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과 매수일은요? 전년 2월 20일 날 매수하셨고요. 매수과 33,500원에 25% 비중이십니다. 네, 첫 번째로 상담해 볼 종목 AP 시스템입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난 10월 급락장에서도 잘 버텨주었습니다만 이후에서는 뭐 계속 미끄럼틀 모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손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종목 선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하락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도 반드시 하락 파동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먹을 자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신 자리가 양봉 터질 때 들어가신 거거든요. 8% 정도 상승했던 날인데 고가의 10% 상승을 한 날이에요. 이게 돌파 매매라고 하셔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돌파 매매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뭐 자주 드린 말씀인데 양복만 보면은 흥분을 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하실 거면은 지금 제약 섹터가 조금 힘이 빠져있고 대복주가 좀 힘이 있잖아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주는 구간이지만은 만약에 돌파 매매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은 경협주를 하시는 게 맞아요. 꼭 하셔야 될 거면은 그러니까 추세적 하락이 있는 아이들의 돌파 매매는 진짜 위험한 매매예요. 굳이 하시겠다면 둘 중에 섹터가 세대를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흐름대로. AP 시스템을 보면은 추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어요. 일단은 최근에 바닥을 잡았어요. 전년 4분기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레포트들이 나오길래 관심을 가져야 될 때 됐구나. 반대로. 반대로 사실 줄 구간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 친구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렇게 횡보를 주다가 이렇게 뛰는 코스가 있고 여기서 더 부러지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N자염 하락 패턴 이런 식으로 아예 단계적 하락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바닥은 어느 정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서 좀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하필이면 연기금이 들어온 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런 거 보유를 하시고 추세가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추세가 깨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드리고 그 썰인데 썰인데 제가 이제 3개월 전쯤에 AP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3개월 전쯤에 제가 증권사 직원을 한 명 만났었는데 AP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AP 시스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거는 기관들이 완전히 외국인한테 당했다. 완전히 외국인들한테 당해가지고 기관도 화장창 몰려가지고 화려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서 저보고 한 3, 4개월 전쯤에 AP 시스템 보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3, 4개월 넘었군요. 한 8월쯤였던 것 같아서 자기들도 지금 복수전 한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썰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모 증권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네가? 너희들이? 너희들이 외국인 형님들 자아먹겠다고? 이런 버릇장벌이 없는 자식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팡은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는 중국 쪽에서 저가형 디스플레이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그래서 레프트도 나오고 의견들이 나오는데 주식이란 건 원래 어렵다고 할 때 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공포구간에 사셔야 되고 가장 좋을 때 사시면 물리기 때문에 공포구간에 사는 게 맞다.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바닥을 잡았다고 보여서 현재 시점 보유를 하시고 만에 하나 좀 짧게 잡을게요. 22,000원 정도까지도 깨지면 22,000원의 일부 비중 축소 21,000원에서 20,000원대까지 깨지면 전략 매도 정도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바닥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